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헐뜯는다면, 내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당연히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그 일로 다툼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릴 책, 기분의 디자인의 저자 아키타 미치오는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당신이 신경 쓰일 만한 존재가 됐다는 거라고 말하면서요. 기대를 내려놓아야 인간관계가 술술 잘 풀린다고 말합니다. 아키타 미치오는 70세 트위터에서 인생 철학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디자이너인데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경험으로 알려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인간관계 철학을 들려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주위에 기대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집 밖을 나설 때는 유머와 좋은 기분을 주머니에 넣자. 저는 이 문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좋은 기분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 멋진 생각이네요. 경쾌한 느낌도 들고요. 나 자신을 풍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이면 좋겠다고 바라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내 모습도 풍경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세상이 아름답길 바란다면 그 풍경의 일부인 나부터 먼저 그렇게 되자는 거죠. 제가 특히나 더 좋은 기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서라거나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해서가 아닌 거군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호수에 쇠도끼를 떨어뜨리면 금이나 은도끼가 돌아온다는 환상 같은 말이죠.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기대하지 않는 것과 이맥 상통합니다. 나 자신을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타인과의 소통 방식도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는 상대와의 적절한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을 때 상대가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말 없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지의 차이에 따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져요.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기분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인사의 형식적인 예의나 매너가 아니라 서로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놀라운데요? 돌고래나 박쥐는 초음파를 내보내서 동료와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죠. 그것과 비슷한 감각이에요. 내가 초음파를 내보냈는데 상대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분 좋은 초음파로 대답하는 사람과 교류가 생길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그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풍경으로서의 나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기분을 갖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뒤에서 수군대는 험담은 곧 칭찬이다.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 기분 좋은 일상을 방해하는 것 중에는 남의 시샘이나 질투도 있습니다. 젊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겪을지도 모르고요. 아키타 씨도 그런 시선을 느낀 시기가 있지 않았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 역시 젊은 사람이 등장하면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은 칭찬입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화재로 삼지도 않을 테니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집단으로 있을 때 하는 발언이 반드시 본심은 아니에요. 웃겨보려고 일부러 나쁘게 말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나 비평을 들을 때가 전성기예요. 화재에 오르지 않는 건 쓸쓸한 일입니다. 식사나 연회 자리는 즐기시는 편인가요? 저는 서비스 정신이 강해서 그런 자리에서는 의욕적으로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곳에서 하기 어렵고 한다고 해도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니 최근에는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둘이서 만나려고 합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몹시 즐겁고 또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과 만나도 오래 있지는 않아요. 6시에 만나서 8시에는 헤어지니까 정말 짧게 만나죠. 시계를 보고 의외로 시간이 일러서 깜짝 놀란 적도 많습니다. 시간은 짧아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쉽다 라고 생각해야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다음 만남을 이어줍니다.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영향은 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기분 좋게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인지 민감하게 살피고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요. 실은 기분이 들거나 피곤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장소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을 탔는데 내가 탄 칸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칸으로 옮기는 걸 예로 들 수도 있겠네요. 친구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한 후라고 해도 에어컨 위치 때문에 불편하다면 주저 말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게를 바꾸기도 해요. 굳이 힘들게 적응하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쪽을 택하는 거군요. 남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일이 아니라면요. 내가 먼저 거기에 있었으니까 라는 사실에 이상하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을 정말 못 참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까지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바쁜 사람 근처에 있으면 괜히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생각하다가 지갑을 두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서 주위를 민감하게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게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서로 지치지 않는 관계 맺기. 집요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키타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70cm 높이에 놓는다. 라고 상상해보세요. 던지는 게 아니라 슬쩍 두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가기 편하도록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70cm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70cm는 성인의 허리 높이예요. 손을 뻗으면 딱 닿을 정도의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높이입니다. 가구나 인테리어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즉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군요. 70cm는 제품 디자이너라서 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치지 않죠. 호감을 얻고 싶지만 지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다 가끔은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군요. 네. 운천에 가지 않아도 돼요. 힐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타인과의 소통을 생각할 때는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꼭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비굴해지지 않는다. 나를 바꾸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기 저는 일본의 소설가 나치메 소세키를 좋아합니다. 소설가로 좋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좋아해요. 소세키는 어린 시절부터 월등하게 우수했는데도 그가 남긴 글에는 본인의 우수함을 느끼게 할 만한 문장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세키는 이런 인품을 존경하는 제자와 후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신기하게도 그의 글에는 본인이 존경하는 선배나 윗사람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거의 후배와의 에피소드로 채워져 있어요. 소세키는 윗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배를 따르기보다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황송하지만 소세키에게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러고 보니 트위터를 봐도 아키타씨는 젊은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한다는 인상이 있어요. 저는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지나치게 갖다 보니 선배님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신경 씁니다. 아마 서로 피곤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후배나 어린 사람들을 격이 없이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군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죠. 가끔은 에이 뭐야 라고 실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딱 그 정도가 좋은 관계성 같습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농담할 필요도 없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네요. 네,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굳이 사랑받고 싶은 대상을 한정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애초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정의도 무호하죠. 누구를 만나든 방심은 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은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요. 누구를 대하든 예의 갖춰서 대화하기 누구를 만나든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함이나 소속이라는 알기 쉬운 라벨만으로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아래로 나누고 가능하면 본인이 우위에 서려고 하죠. 저는 예전부터 누구나 동경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가령 저는 누구를 만나든 이름 뒤에 반드시 C를 붙여서 부릅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저와 친밀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동등하게 C를 붙여 부르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무심결에 누가 더 윗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위아래로 나누고 가능하면 본인이 우위에 서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내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게 되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명문을 첨부해도 만든이의 의도가 어디까지 전달될지 보장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말로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힘을 가져야 해요. 디자인은 결국 그런 힘이죠.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바꾸는 힘 인격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늘 명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이기지 않는다. 눈으로 지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요? 디자이너는 이론으로 상대방을 꺾으려 하면 안 돼요. 그래봤자 상대방에게 앙심만 살 뿐입니다. 길게 봤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위에서도 허무함만 남아요. 지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눈, 즉 지식과 해안입니다. 지혜는 말다툼을 이기는 법입니다. 소심해도 괜찮다. 소심해도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생각한다. 평소에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요. 자전거 벨은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앞에 부딪힐 것 같은 사람이 있거나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피하면 되니까죠.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당하는 처지가 되면 유쾌할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저 자신이 소심하고 겁쟁이라서 그래요. 제가 소심한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 최대한 사람과 부딪힐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할 때는 그렇게까지 겁쟁이는 아니라는 점이 재밌죠. 일상생활을 할 때와 일할 때는 어떻게 다른지요? 어느 유명 럭비 선수가 그러더군요. 운전면허는 있지만 갑자기 길에서 사람이나 차가 튀어나올까봐 무서워서 운전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부탁한다 말이죠. 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일할 땐 상호 조건을 이해하니까 대담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누가 어떤 기분인지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당연하지만 별일도 아닌데 겁을 내는 정도죠. 상당히 고난도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다고 장담은 못해도 대체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덕분에 올해 70세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밀고 어디에서 당겨야 하는지 균형을 잡는 방법도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앞에 한눈을 팔면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피하게 되죠. 불합리하지만 그런 법이에요. 최고의 친절은 그 친절을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신경 쓰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눈치 빠른 사람은 이득을 본다 라는 글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신을 소모하느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있느냐의 차이예요. 신경을 쓴다는 건 남의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눈치가 빠르다는 건 한 발 미리 상대방을 기쁘게 만든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친절을 베풀면서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죠. 상대방을 신경을 쓴다는 건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하니 결과적으로는 딱히 필요 없는 일까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눈치가 빠른 행동은 미리 하는 거예요. 상대가 깨닫기 전에 이미 친절이 끝나 있어요. 목마르다는 걸 느끼기 전에 음료수가 나오는 것. 문 앞에 서 있으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 같은 배려예요. 신경을 쓰는 건 수동문이고 눈치가 빠른 건 자동문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수동문은 매번 직접 여닫아야 하니 피곤하잖아요. 어째서 피곤한데 문을 여닫는 걸까요? 물론 처음에는 손익을 따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친절한 마음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직접 문을 열어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런 사람은 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매번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참 어렵죠. 심지어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저 같으면 매번 신경 쓰게 만들어서 미안하네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분명 날 위해 신경 써주고 있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서로에게 안 된 이야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상대방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어쩌면 문을 계속 열어주다가 안 열어주면 상대방은 어? 오늘은 안 열어주네? 라면서 서운해하죠. 신경 쓰는 일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그것보다는 어?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법처럼 문이 척척 열리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눈치가 빠르다는 건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상황에 녹아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입니다. 문에 빗대어 이야기했지만 일할 때 생기는 모든 소통 과정에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애용은 하더라도 애착은 갖지 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키타 씨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한다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장소도 그래요. 도쿄의 여러 장소, 오사카, 나고야, 니가타 등 어디를 가더라도 즐겁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정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성이 만들어내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주 애용은 하더라도 애착은 갖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애착은 좋은 말이라는 인상이 있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애착은 곧 집착을 나타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한 만큼을 바라거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집착은 건강한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영원할 수는 없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각오를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렇네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전제라면 애착은 위험하겠네요.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아요. 애착이 지나치면 대부분 실망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특정 대상에 지나친 애착을 가진 탓에 인간이 그 대상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 감사합니다.